주님의 사랑 여자아이가 벗고 있는줄 알았어 이런 사원을 딱 봐도 수도원 갔네 뭐야 제물 줍기 카르마는 뭐야 찰자마 숭례 완료하기 찬자마 숭례가 우리의 수정에 비해가게며 우리의 수정에 비해가게며 우리의 수정에 비해가게며 위험한 위험을 떠나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저거 바랄 아니야 바랄? 염소 죽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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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겠지? 그럼? 어떻게 detecives 여러분들? нения.. 뭐 있으라고.. 안했으니까... 어.. 방어하래 또 뜬금없이 와.. 아이씨 방어하라면 해야지 뭐야 뭐야 부시면 안되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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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도 막아야되는데 뭐야 이거 야 헬기 저거 막아야되 뭐야 내가 안죽였는데 설마 지뢰가? 난이도 어려움인데요? 쉬움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어려움이에요 이거 스킬 포인트 다섯개 있네요 스파벌 다 파밍이나 해야겠다 그러게 왜이렇게 쉽지? 분명 시청자분께서 어렵다고 했는데 쉬운데 뭐지? 롱기누스 롱기누스 버그야? 그래? 버그야? 어? 어차피 버그도 버그도 실력입니다 어어 또 고도 높다 이 지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뭔 총이 이렇게 많아 에이제이 아이 너무 헛소리만 해 아유 너무 해 너무 헛소리만 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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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뽑 엔 오 에이제이 그리밀 트러블 그리고 이 차량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전쟁이 너의 배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슨 말이야? 아멘 아멘 이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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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이체! 도움을 주는 게 없어 히말라야로 가기 히말라야로 간다는데요? 뭐야 순식간에 눈밭이야 뭐야 산소마스크 찾기 산소마스크 찾기 뭐야 저긴가? 적이네 산소마스크 찾기 산소마스크 찾기 이거 죽이면서 산소를 얻어야 되네 안쪽에 있구나 안쪽에 있구나 오우 아이스 스키 그거 아니야 아이스 스키? 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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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뭐야 호호 거참 나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수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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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수정풍 어딨어? 여긴데? 뭐야 저기부터 왼쪽부터 가죠 저기부터 왼쪽부터 가죠 산소가 이제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정도? 고드름이 있나고 여긴가 본데? 여긴가 본데? 디저어언 디저어언 나가는 길이 여긴가? 나가는 길이 여긴가? 저기부터 산소는 계속 주네? 여기 근처인가 보다 저기부터 시체를 찾은데? 뭐야 또 야야야 올라는 가자 이 새끼야 야야야 와아 답도 없네 이 새끼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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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렵다 어렵 확실히 어렵긴 어렵네 산소 있다 아이고 이 새끼가? 아 이 새끼 너무 쎄 어딘가는데? 어디지? 이게 위리인가? 핏자국 보니까 윈데 이 새끼가 오지마 가야돼 하 살벌하다 진짜 산소 감사합니다 여긴 애들이 아예 지키고 있네 뭐야 조용히 하시구요 어? 이게 안 맞네? 뭐야! 윙수트 뭐야! 여기 있을거야 핏자국을 찾으면 되는데 핏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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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데? 초록불이었는데 방금? 뭐지? 이건가? 찾은거에요? 아니죠 이거네 이거네 이게 동물만 없으면은 좀 할만 했을거 같은데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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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